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 때문에 장비디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글로벌라이브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단순히 방송을 재미있게 저희가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서 우리 장부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보람을 너무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티내시는 게 거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어떤 종목 발굴해서 추천해 드릴까 이런 거 관심 좀 가져보셔라고 전달해 드릴까 사무실에서 가끔 뵈면 너무 재미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제2, 제3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 들고 찾아오셨는지 저도 같이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끝나신 것 같네요. 장우석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막 세팅을 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제 계좌가 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말씀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식을 좋은 종목 가져가면 되게 좋은데 좋은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모닝브리핑 할 때 모 증권사의 해당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저희가 공개가 되니까. 마치 미러링 어카운트처럼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종목들이 많지 않은가 제가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나 우리 교수님이나 3%의 목적이 뭡니까 돈 덜 더 벌게 해주고 덜 손해보게 만드는 건데 약간 좀 그런 거 물론 이제 잘해서 잘해서 벌고 나오면 좋은데 약간 타이밍 놓치면 약간 어려울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문 내고 장원됩니다. 그렇네요. 네 장원되죠. 여러분들 뭐 보통 수시로 보시는 분 있잖아요 시세를. 습관적으로 보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교수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 거래하는 그 뭐죠 휴대폰이 따로 있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 휴대폰이 두 대입니까 그럼 네 제가 아니 저도 이게 권해드리려고 권해드리려고 제가 휴대폰이 두 대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전화를 많이 쓰고요. 오늘은 어떨 수 없이 좀 뭐 이유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이게 바로 hts 거래하는 건데 이게 하나면 자꾸 들여다봐요. 그렇죠. 어떻게 국장 특히 더더욱 점심 주문해놓고 보고 커피하고 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흔들려서 저는 매매해놓고 집에다 딱 치워버려요. 오 두 개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세워야 되는 겁니까? 왜요? 그러니까 두 개 가져가야 되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안 본다. 네 그만큼 안 본다. 말씀하신 거죠. 일단은 제가 봐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식을 봐서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봐드리죠. 계속 보죠. 같이 보면 되면 저희가 줄을 서서 같이 보쳐 쓰면서 그런데 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고 물론 내일에서 제가 세미나 잡혀있지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밤에 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밤에 계속 본다고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봐드리는데 그게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엊그저께인가요? 어떤 파이오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은퇴하는 분들. 그 파이오족이 약 18억 원의 돈을 모았는데 나이가 한 30대 후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후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돈을 불릴 만한 그 수단이 S&P500이었어요. S&P500. S&P500이 100년 동안 연평순위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수님? 얼마인가요? 9.9%. 9.9%이요? 그런데 100년 동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5년 내지 10년을 보유하면 한 번도 까먹지 않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좀 안전적으로 버실 분들은 미국이 좋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장하시는 분들 속상할 것 같은데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세 가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시장 포물보다 더 무서운 게 폰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폰고 혹시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죠? 해치펀드가 3분기에 많이 매설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의외 종목이 하나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고요. 골드망사스가 오늘 제시된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은 무엇인지 볼 건데 이게 약간 걸립니다. 이게 아마 내일이면 이게 방문당 기사거든요.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수많은 매체에서 도배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세군요. 물론 왜냐하면 골드망사스 의견이고 아주 유명한 아이비의 의견이고 또 의견이 약간 좀 깨미찍합니다. 좀 안 좋아서 아마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갑자기 종목을 이렇게 하십니까? 감고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시작 흐름을 좀 짚어봅니다. 나스닥만 4단체 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우가 1.4% 마이너스 났고 반대로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선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지 마켓도 역시 2.08%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해서 YTD 기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머지 마켓의 어떤 시장의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올컨트리 월드인덱스 전세계에 투자하는 ETF도 나쁘지 않다. 이게 ETF거든요. 해서 보시게 되면 올해 약 18% 가까운 정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가난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전세계 주식시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았던 게 유가가 있는데 유가가 한 6% 빠지면서 어쨌거나 지금 팬데믹이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소비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져서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보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좀 덜 빠지고 빠지면 이머지 마켓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미국이 많이 올라갈 때는 이머지 마켓은 쪼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지가 한 3주가 됐는데 보통 그런 시장 흐름이에요. 한국이 많이 올라가는 건 극히 듬리고 미국이 많이 올라가 조금 올라가고 미국이 조금 빠지면 많이 빠지고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라간 점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빅세븐이죠. 애플, 마이크로스푼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그다음에 한 가지 더죠.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간도 많이 올라갔고 월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붕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연중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20%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가져가자. 왜냐하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워낙 시장이 핫하고 또 많은 아이비들, 또 많은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구글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7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올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뺐는데 엔비디를 가져오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상가졌습니다. 어제 봤더니 152%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게 너무 작아 보여요. 뺐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이게 올해의 가장 시작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S&P 500과 기술 업종에 대한 비교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보다 기술 업종이 36.5%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2000년 최고치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빅테크 종목이 없으면, 계좌 없으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2000년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때는 닷컴버릭터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계좌에는 빅테크 종목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빅테크 쪽에서도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합니다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가 좀 좋아 보이니까 꼭 가져가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포머는요. 피어 위싱 아웃.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말 치게 되면 내가 못 사는데 올라가는 경우죠. 짜증나는 거죠. 못 사는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못 사는데 올라가면요? 네, 올라갑니다. 저는 추미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간다? 네. 그럼 사신 거죠. 아, 나중에는 결국 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 자꾸 갈등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뭘로 가냐면 아예 두 배, 세 배로 갑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당장 미국 시장 언제 삽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사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분들 너무 다짜고짜 사라고 하는 것 같다.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큼 올랐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사고 싶을 때 잠깐 못 사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음에는 더 강한 걸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만 처음에는 한 주, 열 집을 사시라는 거 다시 한 번 조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폭군인데요. 폭군은 뭐냐면 피어 오브 낫 게링 아웃이죠. 아,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오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비디아 샀죠. 얼마에? 300달러에. 하는데 이거 언제 팔고 나옵니까? 분명히 장호석 팔고 싶은데 장호석을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야,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더 강했니? 이렇게 얘기하고.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장이 올라가면 불구하고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릴까 봐. 이런 건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최근에 뭐 뱅커, 어미니카도 마찬가지. 엑스몰도 마찬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크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현재의 차트는 현재 실적이 가미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향후 실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물론 실적이 예상대로 안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IBD들의 의견이나 월가의 예측을 믿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다 동의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선정이 있었죠. 다 예라고는 혼자 아니오라고 했던 광고가 뭐였죠? 조선일보 광고. 신문광고였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거 있잖아요. 신문, 저는 무슨 신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주식에 안 맞는 광고예요. 주식컷에는 안 맞는. 남들은 다 가져가는데 혼자 공무에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에도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가는 쪽으로 같이 가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 의견과 다른 분들 의견이 다르냐.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많은 분 차트만 보시고 걱정하시는 거라서 차트는 보시지 마시고 아까 교수님처럼 아예 그냥 꺼버리세요. 꺼놓고 치워버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아는 친구분한테 공인인인 번호를 바꿔봐. 비밀번호를 바꿔줘봐.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건 좀 그런가요? 내가 보고 싶은데 시세는 볼 수가 있네.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기기를 좀 멀리하시고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거죠. 한 20개 최소한 10개 이상 가져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봄까지는 조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광고였나요? 저는 조선일보 광고를 기억하는데 다들 좋은 교수님이 뭐 다 틀렸어요. 이렇게 동원증권이라고 하시네. 교수님 지난번부터 누구였습니까? 지금 08연중장과 같이 후보 그건 진짜 몰랐고요. 저는 조선일보라고 이번에 확신했었는데 아니었네요. 만물 박사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만물은 아니 그 광고? 증권사 광고였어요. 증권사 광고예요. 증권사 5대 증권사 상당히 훌륭한 거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증권사 사기 쉽지 않은 건데 다 가자는 데 혼자 안 간다는 거는 뭐 그건 무슨 증권사에서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의미가 없을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한번 두 가지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매수 안 합니다. 과거 여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이죠. 클로버스 라는 기업입니다. 클로버스 이게 사실 여름에 엄청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거의 아마 한 달 만에 다섯 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민영건강보험회사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미의 하나였어요. 미미의 하나였는데 많이 급등했다가 많이 빠지고 있죠. 심지어 지금 사상체로지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실적이 안 받침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클로버스의 매출은 없습니다. 지금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급등이 잠깐 올라갈지라도 이거는 오히려 약간의 정성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종목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참여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5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버스 같은 기업들은 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대신 반면에 이것도 있죠. 엔비디아 152% 그것도 올해만 152%예요. 올라왔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올라온 거냐 우리가 재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작전이 붙었다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하실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막 주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뭐가 조정받거나 그런 모습이 볼 같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곱하기 100으로 더 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빠질 때가 더 빠지고요. 올라가 더 올라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 젠스랑 씨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BMW 같은 경우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 BMW 공장에 약 30%의 비용을 아꼈다. 메타버스로 인해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막 하는 강의 봤는데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상으로 공장을 돌려보고 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본사에 자기 회사에 있는 옴니버스밖에 없다. 하면서 극찬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메타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게임도 많이 쓰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11월 27일에 가서 이번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에 제가 오늘 강의하거든요. 여기서 강의하는데 가서 사람이 많이 안 오면 강의를 하지 말까? 왜 많이 하나요? 아니, 어쨌거나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미리 가보는 거죠. 가상으로 가보는 건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만 와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리 가본 어떤 가상현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빠져있는 정보를 볼 건데요.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없죠. 사상 최고치니까. 그런데 종목들 보시면 페이팔도 많이 빠져있고 트위터, 스냅, 추이, 리프트 같은 기업들 쭉 보시면 뭐 30% 이상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펠런티어 45% 드라프트 캔지가 49.8%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해서 좀 보시게 되면 알리바바도 보이고요. 준비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구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많이 빠져있습니다. 13%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사상 최고치 대비입니다. ARKK 우리 캐시우드님 운영하고 있는 ETF죠. 2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펙 ETF 역시 2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들어갔던 이유는 다 주가 많이 올라올 거라 들어갔지만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이 무리 있지 않거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페이파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만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적만 잘 보셔도 웬만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도가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 때 가장 수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질지 올라갈지 지켜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펠로틴이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준비도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잘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펠로틴 역시 72%가 빠져있는 고점들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거의 3분의 1통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페이팔이 올라가면 뭐 나쁜 거였냐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올라 없거나 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유의라서 참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해치펀드 50개를 조사해갖고요. 3분기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26개 해치펀드가 지금 보유 중에 있고요. 구글이 2위입니다. 17개. 아마존 역시 2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3위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셀포스 닷컴 그 다음에 북킹홀드스가 뽑혀있는데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펀드가 북킹홀드스를 많이 매수했어요. 북킹홀드스. 이게 여러분들 너무 빨리 북킹하시려고 나갔다가 최근에 좀 막혀있지 않습니까 막혀있죠. 3천 명 돌파했죠 오늘도 돌파했습니까 3천 명 늘었어요. 한국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오스트리아가 지금 다시 낙다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북킹홀드스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마스터카드도 또 있어요. 마스터카드 역시 밖에 나가야지 카드를 많이 쓰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겹들이 들어와 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도 해치펀드 역시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한 것 같아요. 지금 혀를 찌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해치펀드 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최근에 여행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북킹홀드스가 말이죠. 8일 동안 7일이 빠져 있어요. 7일이.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커지면서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9일 올타맥 찍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딱 현대시장을 보여주는 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지금 해치펀드 역시 약간은 머리 아파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락을 기조를 유지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어렵습니까 교수님 저는 어렵던데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할 거냐 이대로 계속 이 하락이 유지가 될 거냐 물론 회복을 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가. 제가 궁금하겠고요. 언젠가. 그게 언젠가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차까지 나와서 아예 1년 동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보고 있는 그 지향점이 미래 아닙니까 미래? 미래. 미래인데 미래인데 많은 분들이 차를 타면 금방 출발하길 원하겠죠. 그런데 이 차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거죠. 타게 타는데 내일 출발할지 미래에 출발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바램은 금방 타자만 출발하길 원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투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빠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 이게 언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나 교수님이나 만약에 이 부킹홀리스가 언제 몇 시에 올라간다고 알면 같이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공유하죠. 공유해서 같이 돈을 벌면 좋은데 저도 모르고 우리 교수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킹홀드스의 이 기업 자체는 여행이 급증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더 가게 되면 어차피 매출 회복이 있을 거고 주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시간을 갖고 보유하시면 좋은 리스스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 세치펀드가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킹홀드스 를 예전에 이게 전신이 뭐였냐면 프라이스는 아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역경매했던 온라인 영역해서 이게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름이 너무 조금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부킹이 뭡니까 부킹이 이름이요. 물론 예약이지만 한국에서 약간 다른 말을 쓰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부킹 때문에 어제 택시 운전기사님 말씀하시는데 거의 뭐 이태원 쪽에 가면 택시가 안 잡힌다 밤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방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자 골드막사스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제가 아주 추격을 했습니다. 어차피 빨리 가져오려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주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비중 확대로 상향 중이었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지금 올해 내년까지 경제는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주의하고 부동산 업종의 우려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종로로는 텐센트 알리버와 리포트를 얘기했는데 좋다고 얘기한 건 좋다고. 지금 좋다고 얘기해서 일단은 중국은 좀 사보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얘기했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똑같이 비중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는 잘 모르겠지만 싱가포르가 좋으니까 태국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싱가포르 그러니까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주가가 좀 싸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는 태국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립으로 하향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국가 있는데 그게 인도 한국입니다. 인도 한국이라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인도는 왜? 인도는 올해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보다 내년 하반기에 공략을 해보자. 지금은 아니다. 내년 하반기면 1년이네요. 그렇죠. 1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 문장이 뭐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중국도 사야 되고 싱가포르도 사야 되고 인도네시아 사야 되고 태국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에 대한 이탈을 한다고 그러면 한국을 팔고 넘어가는 게 낫다. 곧 짧은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넘어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팔아서 다른 국가 산다는 자체가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똑같이 하반기 회복하는데 중국은 상향이고 한국은 하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하여간 이게 골드망사스의 자항한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이 인도와 똑같이 하향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더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겠죠. 한데 어쨌거나 주요 IBA 내용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한국은 비중 확대에서 하향으로 잡았던 중립. 중립으로 잡았던 구체적인 근거도 있나요? 구체적인 근거요? 왜 지금 중국은 사실 더 추가하라고 했고 교수님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도 상당히 빠르게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내일 엄청 나올 거예요. 자세히 나올 거 아마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내일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결과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어찌 가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국도 최근에 장이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밸런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가? 많이 올라간 게 오래 있습니까? 원래는 없지만. 아 그 전날 전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것도 있고요. 하나는 또 제가 얼핏 보기에는 약간의 미국과 중국에 끼어있는 한국의 어떤 상황? 그걸 좀 약간 나쁘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보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견인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는 이미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시티에서 일단은 치아의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디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한국은 조금 낮게 의견을 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로모스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중국에 출시한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요? 14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아반떼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14만 달러죠. 14만 달러. 아, 죄송합니다. 14만 달러니까 1억 한 6천합니다. 14천 달러. 이게 1억 6천이고요. 이게 제로백이 2천 원에 갑니다. 엄청나게 빨리는 속도로 가는 차인데 한 번 충전하면 520마일 거의 800km 갈 수 있는 그런 고상의 차인데 어쨌거나 이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팔리겠습니까, 교수님? 중국에서는 팔리죠. 아, 중국 부자가 진짜 부자죠. 네, 중국에서 팔리죠. 1억 6천이지만 팔리죠. 팔리고 남죠. 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군요. 제가 오면서 중국에서 팔릴까? 1억 6천만 원짜리 차가? 그런데 중국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1160미터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 정도면 신고점을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주식매도 이미 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하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조만간 다시 한 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거든요. 이 차인데 이게 그렇게 비싸 보입니까, 교수님? 저도 사실 외관을 보고서는 뭐 저게 비싼가 했는데 안에는 많은 것들 기능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겉도 차를 보고 알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로백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충전에 약 800km 가는 거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와 리비안이 공동 전기차 개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취소해가지고 지금 리비안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포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팔리 CEO가 2년 안에 우리가 이 전기차 업체가 되겠다. 갑자기 또 이의 싸움은 치열합니까? 이의가 리비안이든 루시드가 되든 하다가 지금 포드인데 1등은 어쨌거나 테슬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의까지 올라간다 하면서 2년 안에 60만 대 전기차 생산하겠다. 이게 기존 2배의 수치거든요.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크게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리비안 쪽에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포드의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과정이 뭔가 좀 나갈 기술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같이 공동 생산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끊으면 너무 취소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만 개발 계획을 취소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리비안이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살 수 있던 가격이 100달러 이상이었거든요. 해서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거의 여러분 살 수 있을 만한 본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현재 구간은 약 38만 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잠깐 시장 흐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별다른 악재가 없고요. 이번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루는 휴장이고요. 하루는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시면 새벽 3시에 끝납니다. 한국은. 동부는 1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놀지 왜 나오라고 했냐. 거래도 거의 없어요. 그냥 뜸합니다. 어차피 목요일 날 놀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에 반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희는 어떻게 지금 시가. 저희는 나와야겠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 시간이 얼마 없는 그런 한 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뭐 약간의 뭐랄까요? 한 강부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S&P500 선물이 0.1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드 0.0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0.3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힘들어했던 코로나에 대한 확진 문제가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백신 맞고 버텨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그 확진의 기사가 없으면 거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악재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보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차량을 새롭게 만든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2.5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 6%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하나치고 치러 가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맵을 볼 건데요. 실시간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안 봐도요.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자 또 지난 한 주 한 달 동안의 모습이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어도비, 구글, 페이스북, 아바존까지 주로 빅테크 쪽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나스닥이 강할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많이 받았던 금융 왼쪽 하단이죠. 금융도 마찬가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아시는 것처럼 성추행 판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게임 신작이 안 나올 정도까지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조가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심해지면 내가 그만둘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 누가 그렇게 그만둬라고 한 거예요? 주가는 빠지고 그렇게 해서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둬 하니까 내가 뭐였지? 이렇게 하신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농담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 CEO가 성추문에 대한 파문에 대한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뭉개했다는 거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언제쯤에 이런 좀 우려가 좀 시킬지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모더나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모더나뿐만 아니고 화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온테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성인한테 다시 한번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백신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지금 3개월 5개월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하시자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해야 됩니까 교수님? 맞아야겠죠? 맞아야겠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세 번째 맞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맞겠습니다. 저는 맞을 거고요. 제가 왜냐하면 한 번 두고 맞을 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백신 체질이 아닌 것 싶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기사 중에 제가 기사가 잡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그냥 저희가 그 기사는 말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데 오늘 간단한 기사를 볼 건데 오늘 간단한 기사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볼 만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스트라 스페이스라는 게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주 정권장을 만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비행기를 궤도에 로켓을 올려놓았다 하는 기사가 전해지자마자 38%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네. 너무 기대가 큰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기사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상당히 의아하지만 하니까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비 잠깐만요. 바비 정호님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바비 코틱. 이게 이제 액티비전 블리저드 CEO인데 이분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더 문제가 심해지면 액티비전 블리저드의 성축후 판문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잔 그만두겠다. 내가 그만두겠다 했다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요. 오늘 니케이 자로 해서 보도한 기사가 나오는데 아마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패드 신종 아이패드 새로운 신규 제품, 신제품이죠. 아이패드가 못 볼 것 같다.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으면 기다려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죠. 한국은 뭐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저, 바이온테크, 모더나까지 해서 지금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이 승인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금 아마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그런 관련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정도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리비아 아까 말씀하셨죠. 포드하고의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도 취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은 왜 그냥 약간 중립으로 전망했는지를 찾아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뜬 게 없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금방 나온 계산은 좀 시차가 걸립니다. 바로 번역 안 합니다. 한국 네이버를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기 미국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거 다운받을 때예요. 남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방금 그 파일을 보려고 PDF 확장자명을 같이 넣는데 저한테는 안 걸려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업무를 좀 보여드릴까요? 업무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아마 여기 나오는 거는 주요 골자만 나온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왜요? 중요한 거 아닌데 빨리 끝냅시다. 막 그러시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우리 글로벌 라이브는 국장 투자 들을 하시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많은 구독자분들 많이 보시지만 주변에서 국내 하시는 분들 국장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한번 조금 해보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주만 사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이에요. S&P 500을 가져가는 게 가장 확실한 돈 버는 방법이다. 올해도 25, 6%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9.9% 100년 동안 연평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할로 없이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주변에 소개심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소식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들은 저도 집에 가서 많이 찾아보고 내일이나 내일모레 제가 나올 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또 장보무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라도 꼭 전달해 드리니까 글로벌 라이브는 빠짐없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피디님도 오전반 장학관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들도 모처럼 다 인사 나누면서 방송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되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타카페에서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프로